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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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말학자인 최익현은 순창에서 약 4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광군을 상대로 싸웠으나 체포되어 스시마 섬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도 적이 주는 음식물은 먹을 수 없다 하여 단식하다가 굶어 죽었다. 유배되어 스시마 섬에 유배되어 스시마 섬에 유배되었다. 유배되어 스시마 섬เอ terms에Swired을 하여 단식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